안녕하세요. 아, 너무 예쁘다. 오늘은 자, 인제 가는 길에 여기 홍천 수타사 자갯꽃을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지금 8시 아직 안됐죠. 도착을 했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. 그 곰바위농장이라고 겹 자갯꽃 구근을 분양을 하는데 다음엔 강소농으로 들어오시라고 해야 되겠어요. 아주 예뻐요. 색깔도 되게 다양하고 진짜 예쁘다. 오늘은 굿모닝입니다.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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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 많은 개다 와 와 너무 예쁘다. 그치? 오 오 집에서 보는 또 자갯꽃하고 다르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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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수타사 가는 길 핑크 자격, 하얀 자격, 빨간 자격 이맘때쯤이면 평창에 라벤더팜에도 예뻤었는데 지금도 예쁘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더니 새들도 난리가 났네 홍천으로 오세요 홍천으로 오셔야 하는 이유가 생겼네요 여기는 벌써 누군가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고랑으로 막 들어가셨네 오옹 이쁘다 어우 한 몇천평 되겠는데? 진작님께 감사 여기 봐 쭈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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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자,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볼까요? 자,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볼까요? 예쁘다 어, 이게 자자꽃 이 하늘거림 말이 필요없다 오늘은 곧모닝이었습니다 안녕 오늘은 곧모닝이었습니다